예를 들어서 여자다, 남자다라는 자체만으로 삶의 만족도가 갈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 중요한 요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소득계층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하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인식한 소득계층에 따라서 꼬박꼬박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왔고 그냥 단순히 그렇다가 아니라 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소득계층에 대한 인식이 다른 변수들을 다 누르고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청년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그냥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사실 제가 농담은 했지만 마음은 청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냥 내일이 아니라서 그냥 듣는 얘기로는 어렵나 보자. 얼마나 어려운가. 어떻게 보면 청년 때는 다 어려운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사실 되게 웃겼던 게 중국에서 요즘 청년 시력률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 지도부에서 농촌으로 가라. 너무 고생 모르고 자라가지고 편한 직업만 얻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와 대차다. 우리나라에서 꿈도 못 꿀 말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여튼 어른 꼰대 입장에서는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통계 자료로서도 이게 드러날 정도로 우리가 살았던 그러니까 어른들이 살았던 그 시대가 아니다라는 걸 너무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하고 너무나 다른 그런 환경과 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소개해드렸던 청년살 심태조사라고 하는 거를 작년도에 시행을 했고요. 이게 청년기본법에 따른 첫 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해본 조사였군요. 처음 해본 조사였군요. 그럼 꽤 흥미로운... 그리고 나름 따끈따끈한. 이게 원자료가 풀린 것이 최근이어서 처음에 상반기에는 보도자료만 나왔었고요. 전체 데이터로 풀려나온 게 최근이어서 제가 정말 두근두근하는 마음을 갖고서는... 귀중한 자료를 입술하셔서... 아니, 아니요. 통계청에 있습니다. 네, 그런가요? 통계청에 있고 그래서 아마 저희가 소개도 드리고 얘기도 하고 하면 더 많은 연구자들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더 많은 흥미로운 결과들을 이끌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어쨌든 첫 손을 대어봤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에 무려 14,960명이였거든요. 그러니까 타겟은 15,000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면 응납률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부 공식 통계입니다. 이게 통계라는 게 우리가 설문조사 요즘 구글 폼이니 뭐니, 네이버니 뭐니 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그런 통계, 제대로 된 통계로서의 인정을 받으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요건을 갖춘 그래서 통계청에 데이터를 올려놓을 수 있는 정부 공식 통계입니다. 믿을 만한 조사다. 맞습니다. 정부 최초로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조사로서 공식 통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설문지도 길어요. 응답률이 높은 게 정말 놀라운데 설문지가 굉장히 긴데 그중에서 제 눈길을 끌었던 질문이 뭐냐면 귀하는 요즘 귀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이게 사실 이 청년산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조사에서도 이런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자료에 나온 걸 보면 여기에 대한 삶의 만족도 응답이 청년들의 경우 전체의 국민 평균, 성인 평균에 비해서는 높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청년들이 성인 평균보다 낮으면 그건 정말 너무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이 어떤 것들 때문에 이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삶의 만족도가 무엇이 설명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좀 질문으로 잡아봤고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본 그러한 설명 요소로서 일단 꼽은 게 일단 연령대, 지금 15세라고 하지만 그룹그룹별로 굉장히 다를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5세 연령대, 성별, 거주지역, 15세 간격이나 되니까 결혼 여부,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는지 같이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항목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은 이 데이터 전체 자체는 한 20%씩으로 소득계층이 1, 2, 3, 4, 5 분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꽤 균형 잡힌 소득 본포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소득계층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본인에 대해서 하층이냐, 중하층이냐, 중간층이냐, 중상층이냐, 상층이냐 이렇게 물어본 질문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집어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학력, 그 다음에 주거 형태, 자가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한번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결과가 궁금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굵직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성별이라든지 연령 집단, 그 다음에 제가 아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좀 특별히 어려울 것으로 미리 조금 예상될 수 있는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이나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머니랑 사는 가정 또는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해서 고아원에 있다가 독립을 해야 되는 연령이 차면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립준비 청년들이 특별히 좀 삶의 만족도가 나쁜가라고 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유의하게 저희가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냐라는 표현을 저희 학문에서는 쓰는데 그런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오죠. 어떻게 보면 좀 의외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족도라는 게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좀 어려움에, 사회적인 그냥 일반적 인식 남들이 볼 때의 인식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게 꼭 만족도에 반드시 꼭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결과예요.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여자다, 남자다라는 자체만으로 삶의 만족도가 갈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 중요한 요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소득계층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식한 소득계층에 따라서 꼬박꼬박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왔고 그냥 단순히 그렇다가 아니라 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소득계층에 대한 인식이 다른 변수들을 다 누르고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 이게 그냥 객관적인 소득 자체는 평평하게 분포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삶의 만족도에 높게 나오는 거고 다른 변수들을 다 가려내고 나서도 그 인식이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식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가 또 사실 다음 질문이 될 수 있을, 연구자로서는 흥미로운 소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제가 결혼 전도사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의 삶의 만족도가 전 연령대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사실 제가 그때는 교수님 그 말씀하실 때 이게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결혼을 잘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여기서는 사실 그걸 제가 가려내지는 못했어요. 아직은? 아직은. 아직은 못했는데 어쨌든 상관관계는 명확하다. 결혼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별, 이혼 아니고 배우자랑 같이 사는 기혼자의 삶의 만족도가 더 평균적으로 높더라. 결혼을 해서 만족이 높아진 건지 아니면 다른 여러 요소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결혼하기도 좀 더 쉬운 건지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 결혼이 상관관계는 높게 나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학력 수준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어요. 되게 웃긴 게 20대 전반은 학벌이 좋은 게 기분이 좋아요. 약간 요즘 기분이가 좋습니다. 이러면서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높이는데 다른 연령대에서는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명확하게 막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은 한창 입시를 거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각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렇죠. 학력에 대한 성취감 이런 게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 사실 뭐... 나이 들어서 취업하고 돈 벌고 이러면은 아, 의미 없다 약간 이런... 그렇네요. 의미가 없다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그렇게...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건 아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수도권 거주 청년 삶의 만족도가 평균적으로 낮습니다.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오는 현실을 생각할 때 우려되는 부분이죠. 훨씬 각박하고 경쟁적이고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년들을 만나보면 꼭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서울 수도권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긴 해서 그래서 꼭 요즘 청년들이 너무 막 서울만 밝히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묘소도 있지만 사실은 수도권에 와서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비싼 돈 지불해 가면서 하는 게 결코 좋은 삶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랑 동거하는 경우에 조금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낮은 연령대 집단에서만 독립한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요. 그 위에서는 자세하게 분석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독립하고 싶은데 계속 부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른 변수들을 넣었더니 그게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 유의성이. 그래서 아 그 부모랑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한 변수들이 뭐였냐면 주거의 위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근통하게 유리한 위치에 살고 있느냐 그게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당연히 예상되는 바지만 플러스입니다. 유의하게 플러스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질문들이 뭐가 있었냐면 지난 1년 동안에 주거 불안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근데 그게 무슨 질문 하나가 아니라 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랑 갈등이 있었냐 뭐를 제때 못 돌려받았냐 뭐 때문에 층간소음 때문에 뭐가 있었냐 이런 식의 갈등, 불안 이런 것들을 경험한 지 한 몇 개씩 질문이 있는데 어쨌든 뭐 하나라도 예스가 있었으면 제가 주거 불안을 경험했다라고 본 거거든요. 그게 이제 유의하게 음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보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경우는 통근통하게 유리한 위치는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사느라고 사는 거지. 근데 그게 통근통하게 유리한 위치라고 하는 게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이 변수가 들어가면서 부모님하고 사는 것의 이 영향이 확 좀 달라지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주거 불안 같은 경우도 부모님하고 사는 경우에 주거 불안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한 4% 정도. 근데 독립했을 때가 훨씬 높은 거죠. 이거는 막 한 15% 정도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도 그거와 관련해서 부모님과 사는 것에 삶의 만족도 영향이 확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부모님께는 약간 긍정적인 뉴스인데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어떤... 좋구나, 나쁘고는 아닌 거예요. 좋구나,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통학이나 통근하기에 좋은 데 가서 살 수가 없고 내가 이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때문에 그게 이제 불만이 나와서 그게 마치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면 불만인 것처럼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요. 다 개인적으로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났더니 일단 뭐 진짜 연구자로서는 아, 이거 추가로 이것도 알아봐야겠다 저것도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뭔가 막 의욕이 막...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우리가 그러면은 청년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과연 이러한 실태를 알고 보면은 뭘 고민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진짜 환경 변화가 있는 것도 알겠고 현실적으로 우리 세대가 겪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겠고 또 통계적으로 봤더니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드러나는데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얘네들, 얘네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우리도 부양해야 되지만 미래의 청년들은 또 미래의 노년을 부양해야 이게 진짜 국가적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아, 이게 아직 확실히 자립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다. 이 청년들은 근데 참 미안한 얘기지만 자립을 해줘야 되겠다.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 개인적 차원에야 부모님이 서포스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 정책을 편다고 하면 자립에 좀 방점을 두고서는 자립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에 힘을 심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사실 뭐 국가가 개인의 삶에 뭐 이렇게 개입을 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지만 청년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청년을 지정을 해서 뭘 막 도와주고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게 이 국가 전체적인 어떤 그런 변화 환경 변화 어려움의 가중 이런 거를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 청년이 제때 자립을 해서 우리의 중추세력으로 크냐 안 크냐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회의 이 생산 가능 인구로서 너무 기계적인 표현에서 미안하기는 한데 그 재목술을 하는 경제활동을 재목술을 하는 인구로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 뭔가 이렇게 우리 왜 부동산 PF 할 때도 브릿지로는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뭔가 다리가 될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는 정책은 필요하겠다. 그냥 내버려 뒀을 때 이 트렌드는 좀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청년 정책이요. 정책 과제라고 중앙행정부처에서 시행하는 것만 교수님 한 번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너무 뜬금없는 질문이기는 한데 네. 뜬금없는 질문인데 뭐 한 수십 개 되나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소소하게 잡아주셔서 300개가 됐습니다. 300개. 아이템으로 보면 300개가 넘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정말로 청년을 위한 거냐 그다음에 이게 과연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냐 그 해하고 그냥 우리 이런 거 했다라고 생생나고 끝나는 거냐 아니면 정말 청년의 자립과 사회 진출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서 그 지속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거냐 여러 가지로 고민할 게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300개가 넘는다고 말씀드린 건 제가 다 본 거잖아요. 그런데 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떡하지? 그래서 이렇게 자립을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놓고 보면 실태조사에도 드러났지만 일자리의 역량을 강화를 하고 일할 수 있는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자립을 그게 죽어든 아니면 꼭 같이 살더라도 같이 살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뭔가 독립적인 역량을 갖추고 같이 사는 거랑 그냥 그게 아닌 거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냐 정책이 조금 더 이렇게 나눠서 보면 일자리에 대해서는 정책적 자원에서 무슨 고민을 해야 되느냐 단기적으로 보면 사실 요즘 우리가 바이오헬스 반도체, 배터리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그래서 보이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한 5년, 10년 안에는 이런 부분에서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것에 우리가 그런 수요에 부응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교육부에 너무나 짐이 몰려있고 이런 것들이 일자리랑 사실 연계가 돼야 되는데 딱히 우리도 대학에 있어보지만 좀 한계가 있잖아요. 좀 그런 전방위적으로 그런 노동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양성 지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거기에 진짜로 그런 수요를 창출하는 그 기업들과 연계를 해서 진짜로 좀 정리를 한 설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당장 내년에 어떤 기술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20대 초반에 무슨 대학에서 무슨 전공을 공부했다는 것 같고 60대, 70대의 그 지식을 써먹으리라고 기대를 못하니까 장기적으로 그런 환경의 변함에 따라서 뭔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사실은 세계 어느 나라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를 해볼 때 좀 더 그런 것들에 대한 선제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이게 역량 강화하고 되게 왜냐하면 통근, 통학하고 가까운 주거라고 하는 거에 그러니까 삶의 만족도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 일하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하는 것과의 연계된 주거지연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동네에도 최근에 행복기숙사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게 이제 특정 대학에 속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인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엄청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반대의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래서 사실 정말 필요한 지역에 정말 필요한 그런 시설이 생길 수 있겠느냐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역량 강화와 연계된 주거지연을 조금 더 정책 차원에서 고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이게 저출산 문제하고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그게 이제 주거 부담 때문이다라는 대답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와 연관된 주거지연에 대한 방향성은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은 그냥 청년이면 오히려 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그런 가정 형성을 격려할 수 있는 방향에 방점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물론 당장은 월세 현금성 지원하고 하는 게 더 달콤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거라고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전세를 하면 그거 빚 갚으면서 보증금이 내돈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자산 형성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은 포기하게 만드는 집값 수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안정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좀 인센티브가 있는 정책이 좀 더 개발이 된 게 좋겠다. 오늘 청년 정책을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정부 정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년 정책의 경우에는 꼭 필요하고 그게 어떤 사실 우리가 저출산 정책 이런 거에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아무 효과가 없이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중인데요. 청년 정책의 또 그런 문제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고 이왕 필요한 정책을 시작을 했으면 잘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평소에는 저희가 이제 진행자로서 이렇게 같이 나오지만 오늘은 이제 전문가로서 연구자이자 전문가로서 미세진 교수님이 그런 구체적인 방향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원압이 전문가고요. 그러니까 아직 제가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본 지 몇 개월 안 됐으니까 다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오히려 법이 최근에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을 잘 잡으면 되지 않을까 너무 오래 시행된 정책이면 사실 방향 바꾸기도 쉽지 않은데 초기에 방향을 좀 잘 잡아서 정말 나라에 도움되는 청년에게 도움되는 정책들이 잘 설거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